자 3번은 기억이 틀렸습니다. 왜 틀렸을까요? 등호가 없네요. 이게 여기가 빠졌죠? 합자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니은은 어떻습니까? 맞아요. 왜 맞을까요? 과연 모르겠어요. 이미트 a n, 이미트 b, 인정이래요. 왜 맞지? 기억 뒤에 틀렸어요. 자 알파가 크다 했으니깐요.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.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시그마 1에서 무한대 a n 이랑 빼기 시그마 1에서 무한대 b n 인데 시그마는 합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. a n 마이너스에 b n 이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 a n 이 b n 보다 항상 크죠? 단 한번도 같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이것은 시그마 1에서 무한대까지 어떤 양수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건 0이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. 단 한번도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수를 더하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다. 그래서 알파는 베타보다 크다가 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ㄷ은 여기다가 바로 적어 볼게요. 알파 베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. 시그마가 수렴한데요. 시그마가 수렴한데요. 그래서 리미트 a n 뭐가 됩니까? 0이 되고요. 리미트 b n은 0이 되죠.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등호만 있었어도 참이겠죠. 등호가 빠져 있습니다. 만약에 여기에서 이 부분의 부호가 이렇게 되어도 이건 참입니다. 여러분 현역되지 마세요. 같아도 상관 없잖아. 현재로서는 틀린 말이고요. 그래서 ㄴ 만 참이다.